예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정의가입니다. 제가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네요. 나 술 먹고요.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드렸던 전목은 잘 가고 있죠. 박살받을 장주에 20% 급등했고 우장운전 모아가는 건 잘 수익 나고 있고 스키넷스키이 잘 수익 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. 제가 낮을 먹고 누웠다가 전화를 해도 아무도 안 왔네요. 낮에 슬프면은 부모는 몰라본다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가 인생은 내를 잘 살았는가 모르지만 그래요. 초식이 참 많이 힘들죠. 뭐 뜻하는 데는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영상 계속 설치하는 분들은 리얼하게 편지 없이 다 올려드리는데 차분히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이 영상 듣고 박살받을 지금 현재가게 사는 사람은 면치시셨기입니다. 제발 저 앞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어떤 일정이 있는가 보고 배팅하시네 이렇게 말씀드릴께요. 저 낮을 먹고 이 뒷바닥에 누워있습니다. 술 많이 먹네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근데 오늘은 그만 스타바이스 돈만 빼먹습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.